162. 아 개팔자가 상팔자구만 나?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? 사과하시는 게 좋겠네요 차 범퍼가 다시 갈면 되지만 살아있는 건 귀한 거예요 안 그러냐? 만다야? 같은 애견인으로서 못생겼는데 귀엽네요 앉아 들어가자 차장님 차장님 아니 너 왜 차장님이래요? 차장에 사시니까 차장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 또랑이 아니야? 앉아 뭔 소리야 차장님 차장님 앉아 예? 앉아 자장님 앉으라고 앉아